자 이제 제가 35회 시험과 36회 어떻게 대입하는가를 알려드렸는데 이번 시험에서 35회 기출문제가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됐고 또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만 정답을 맞출 수 있었는지 알려드릴 테니까 36회를 준비하신 분들이라면 이제 이론 한 바퀴를 이렇게 정리한 다음에는 반드시 기출문제 보셔야 돼요 35회 시험에서 합격하신 분들은 한번 합격하시면 나가지 마시고 여기서 나 이제 그만 나 이제 그만 나 집에 다른 데 놀러 갈래 오 안 돼 안 돼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자 지금부터 내가 35회 시험 기출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 지금부터 저하고 한번 복귀를 해보는 거예요 복귀 한번 해보죠 자 그럼 제가 36회 중개사 시험 합격은 송원세법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합격하신 분들 홍보 많이 하고 계시죠 지금 제가요 세법 때문에요 메가랜드 송원세법 때문에 합격했어요 꼭 세법은 송원세법이에요 반드시 거기를 들으셔야 돼요 그 강의만 들으시면 반드시 모든 게 다 해결되고 다 합격할 수 있어요 중개사 세법은 무조건 메가랜드 송원세법이다 알겠죠 현장 강의는 김포중앙이다 이제 세뇌되셨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기출문제 분석을 한번 해볼까요 25번 문제 왜 1번이 아니에요 세법은 25번부터 40번까지 16문제밖에 안 나오니까 그래서 25번은 조세채권하고 일반채권의 우선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걸 찾아봐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번 강의를 할 때 제가 뭘 제일 먼저 강조를 했냐면 우선순위에서 법정길을 먼저 잡으셔라 자 법정길 법정길 1번과 2번은 1번은 치득세 2번은 양도소득세 둘 다 똑같아요 하나는 지방세 하나는 국세 국세든 지방세든 법정길은 둘 다 신고한 경우 신고한 신고한 신고 신고했네 신고 신고했으니까 둘 다 법정길은 신고한 날이 법정길이 되겠습니다 둘 다 신고일이 되겠죠 둘 다 신고해 애정신고든 확정신고든 신고한 그날을 법정길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거 잡았죠 두 번째는 법정길 전에 전세권이 설정됐다 그럼 법정길 전에 전세권이 설정됐으면 자 1번 순위는 1번 순위는 설정이 1번이고 2번 순위는 세금이 뒤로 밀리겠죠 세금이 밀려 왜냐하면 이 세금이 양도소득세니까 양도소득세는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설정보다 세금이 뒤로 밀리는 거예요 먼저 설정했으니까 먼저 설정했으니까 먼저 설정한 세금이 먼저 가져간다 그러면 먼저 설정한 여기는 채권이라고 해야죠 채권 전세권이니까 이 전세권이 세금보다 먼저 가져갑니다 그런데 내가 먼저 가져가려면 정부가 야 니가 먼저 니가 뭐가 먼저인데 왜 니가 말로만 하면 내가 들어줄 것 같니 나 말로 하면 절대 안 들어줄 그래서 우선이라는 사실을 등기부 등본이나 공증인의 증명으로 증명을 하셔야 돼요 공증된 공증이 정확하게 증명이 되는 서류를 내밀어야지 서류도 없으면서 니가 앞이라고 말도 안 들어줄지 말아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법정길은 법정길 전에 전세권이 설정된 사실은 공적인 증명서류로서 제시를 하셔야만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4번은 이게 최근에 개정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전세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전세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가 특별히 만든 법령이에요 이 질문이 5번을 한번 봐볼게요 5번은 임대차에 관한 보증금 중에서 일정액으로서 여기서 일정액으로서 임차인이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을 이 채권을 소액 임차 보증금이라고 그래요 소액 임차 보증금이라고 하는데 이 소액 임차 보증금은 1순위가 소액 임차 보증금이에요 소액 임차 보증금이 1순위고 2순위가 세금이 소액 임차 보증금보다는 우선합니다 소액 임차 보증금이 세금보다 우선해요 그러면 소액 임차 보증금이 지방세에 우선합니다 맞았네 그래서 소액은 소액 임차 보증금만 있는 게 아니라 소액 임차권도 있어요 임금도 그래서 소액 임금도 지방세에 우선합니다 그럼 이제 동그라미 3번은 동그라미 4번 직전 소유자가 국세 체납이 없이 전 소유자 그럼 내가 그 집에 전세를 들어갔는데 이미 전세 살고 있는 사람이요 직전 소유자가 국세 체납 없이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을 양도했어 그러면 그 사람이 나한테 팔았어 그런데 그 사람이 아직 직전 소유자가 체납이 없었어요 그런데 양도 후 현재 소유자가 소득세가 체납돼요 현재 소유자가 체납돼요 그럼 내가 세를 살고 있는데 내 집 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팔아가지고 내가 세입자 입장에서 나는 내가 세입자 이쪽 세입자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내 이 집을 양도했어 그런데 중간에 있는 세입자는 중간에 세입자가 한번 있어 볼게요 여기 지금 이 집에 살고 있는 여기에 집에 살고 있는 임차인이 있어 그런데 임차인이 승계가 되네 이렇게 B로 여기도 그대로 임차인이 승계돼 있어 그런데 내가 예전에 계약을 할 때는 예전에 내가 임대차 계약을 할 때는 A하고 계약을 했는데 A는 체납이 없었어 그런데 B라는 새로운 사람이 새로운 집 주인이 체납이 돼가지고 내가 지금 전세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버렸네 강제 징수 당했다는 게 있어요 주택의 매각으로 매각 대금 중에서 소득세를 강제 징수하는 경우에 그러면 지금 이 임차인은 B하고 관계되는 게 아니라 나는 A하고 처음에 계약을 해가지고 A로부터 B로 승계가 됐기 때문에 나는 B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A하고 관계만을 따지는 거예요 A하고 관계를 따지기 때문에 A는 체납이 없었어요 A라는 사람은 체납이 없었는데 새로운 사람이 체납이 있어가지고 새로운 사람이 체납해서 그 지금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갔더라도 넘어갔더라도 소득세는 전세권 담보 채권에 우선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세요 지금 세금이 체납이 돼가지고 세금이 먼저 가져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는 이 소득세라는 것은 법정 기일보다 법정 기일 전에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으면 안 돼요 이 사람이 임차인은 B보다 A하고 이미 계약을 해가지고 전세권 설정이 이미 돼 있잖아요 이 사람에게 너무 체납하기도 전에 이미 나의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전세금이 우선 보호를 받아야지 소득세가 우선 보호를 받아서는 안 돼요 그래서 소득세는 담보된 채권에 우선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이게 동그라미 4번은 법정 기일 전에 내 앞사람이 내가 내가 지금 전세를 살고 있는 상태에서 내 집이 새로운 사람에게 양도가 되더라도 나는 기존에 이미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었으니까 그 설정되어 있는 사실을 그걸 보호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문제는 상당히 난이도가 있었던 문제예요 왜냐하면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이 문제를 찾아낼 수가 없어요 26번 같은 경우는 징수권의 소멸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봐라 여기서 문제 출제의 이유니 뒤에다가 이상이라는 말을 쏙 다 뺏어버린 거예요 국세 같은 경우는 국세는 소멸시효를 5년 또는 10년을 따질 때 5년 또는 10년을 따질 때 기준이 5억이에요 그런데 10억이니까 10억이니까 5억보다 넘었잖아요 넘었으니까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단 기준 금액을 따질 때 가산세는 제외한다는 거 법이 개정돼요 법이 개정된 거 꼭 기억하시라고 했잖아요 가산세를 제외하고 지방세 같은 경우는 5억이 아니라 5천인데 5천보다 1억이 넘죠 그러면 1억이 5천보다 넘었으니까 여기도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이게 문제죠 지방세 5천 그러면 이게 이상인지 초간지를 알아야 되겠죠 이상인지 초간지 모르면 이걸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5천만 원 이상이면 5천 이상이면 10년 그랬으니까 5천부터 5천부터 10년이 되겠죠 그래서 5년이 아니라 5천부터 10년 여기 뒤에가 이상이라고 돼 있다는 이 이상의 단어를 모르시면 이 문제를 답을 못 찾잖아요 잘못하면 답을 3번을 찍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중개사 시험에서 이상, 이하, 초과, 미만에 대한 그 개념을 묻는 게 매년 한 문제에서 두 문제 나오는데 올해는 두 문제를 출제했어요 동그라미 4번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신고를 했으나 신고를 했으나 똑같네 하나는 양도소득세, 하나는 취득세, 둘이 똑같은 문제예요 신고를 했으나 정부가 경정하네요 경정하네요 경정한다는 이야기는 정부에서 고지서를 보낸다는 이야기예요 고지서를 보냈으니까 고지서를 보냈으니까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돈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신고, 법정 신고 납부기한의 신고가 아니라 정부가 고지서를 보냈으니까 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이렇게 납부기한의 다음 날 이게 소멸시효의 기산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고지서를 보냈을 때는 그 고지서에 찍힌 납부기한의 다음 날이 되는 거고 내가 신고 납부했을 때는 법에서 정한 신고기한의 다음 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은 정부가 경정을 했으니까 고지서를 보냈으니까 그 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이렇게 답을 했어야 돼요 그러면 올바른 것은 답은 5번 이렇게 되겠죠 27번 같은 경우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종합문제 그러면 주택은 수탁자 수탁자 명의로 돼 있어요 뭐 다른 거 볼 것도 없죠 수탁자 명의로 돼 있다고 해서 이거 수탁자 네 거요? 그러면 아니요 내 거 아닌데요 나는요 위탁자가 나한테 맡겨놔어요 들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 물건은 수탁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게 아니라 위탁자가 되겠죠 위탁자 물건이니까 위탁자의 물건이니까 위탁자가 내는 겁니다 왜? 위탁자 물건을 제가 들고 있잖아요 들고 있으니까 이걸 위탁자 걸로 부셔야죠 그러면 이 경우에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소유한 걸로 보는 게 아니라 위탁자가 소유한 걸로 봅니다 실제로 수탁자가 들고는 있지만 원래 주인이 위탁자니까 위탁자가 소유한 걸로 보겠습니다 그럼 1번 탈락 법인이 2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럼 법인들이 주택을 가지고 있을 때 2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요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럼 법인이 2주택이면 법인은 2.7% 3주택 이상이면 5% 저는 2주택 2주택이라고 했으니까 1,000분의 27 이렇게 하셔야 되겠죠 제가 시험 보기 전날에도 세일 좀 암기하세요 세일 좀 암기하세요 세일 암기 안 하시면 안 하면 안 돼요 세일은 꼭 암기하셔야 돼요 세일은 암기해야만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세일만큼은 암기를 하셔야 돼요 나왔잖아요 정부세 세일은 암기 취득세하고 뭐다 하면 취득세하고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하고 양도소득세는 좀 공부하세요 그런데 올해 세일은 취득세 세율 재산세 세율 종합부동산세 세율 양도소득세 세율 네 군데 다 나왔잖아요 세일 문제가 4개가 나왔어요 36개 시험에서는 그럼 어떻게 돼요 또 4개 나와요 그러니까 세일은 꼭 첨부터 암기를 해주시라는 거 3번 3번 같은 경우는 주택을 세 개를 가지고 있어 세 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중에 두 개를 7월 16일에 팔아먹었네 그러면 6월 6월 17일에 팔아먹었어 6월 17일에 팔아먹었으니까 6월 1일 날 소유자는 누구예요 그러면 6월 1일 날 안 팔아먹었죠 6월 17일 날 팔아먹었으니까 6월 1일 날은 팔지 않았어요 팔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양도인 소유가 되겠죠 양도인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등기까지 6월 17일 날 등기까지 했어요 그래도 이번 연도에는 2025년도에는 팔지 않은 거예요 2026년 2025년 그럼 2025년도의 주택은 이 사람은 주택이 두 개가 아니라 세 개 아직 안 팔았으니까 언제나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류를 가지고 따지니까 6월 1일 현재는 주택수가 세 개 그러면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것으로 봐서 세율을 적용하시겠습니다 3번 맞았네요 주택수 계산하고 6월 1일 현재 납세의무자를 정확히 알고 있는가 이거 물어본 거잖아요 이거 과거 29에 기출문제 지문 약간 변형해서 낸 거잖아요 이런 거예요 4번 수탁자가 종합부동산세를 체납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수탁자가 체납하든지 말든지 내가 뭔 상관 있어요 위탁자가 위탁자가 맡긴 사람이 내 물건을 보관한 사람이 내 물건을 보관한 사람이 세금 안 냈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 세금을 내가 왜 내줘요 내줄 이유가 없죠 그럼 이게 바뀐 거죠 위탁자가 위탁자가 종합부동산세를 체납하고 그 위탁자의 다른 재산으로 징수해도 부족하면 그러면 위탁자가 세금을 안 내가지고 위탁자의 재산을 다 털었는데도 그래도 부족하면 정부는 수탁자한테 수탁자야 네가 들고 있는 위탁자의 재산을 나한테 내놔라 내놔라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했잖아요 여기는 위탁자가 세금을 안 내고 위탁자의 재산을 털어도 털어도 부족하면 수탁자에게 내놔라 할 수 있다고 아 35회 공부하신 분들은 아차 선생님 강의할 때요 진짜 강조했던 건데 저 맞았지요 그러면 36회 준비하신 분들은 이제 이런 거 나올까요 이제 나오지도 않죠 36회 시험은요 35회 시험에서 안 나왔던 지문들 중에서 중요한 내용이 다시 출제가 돼요 그래서 꼭 기억하실 게 35회 시험에서 정답으로 유도됐던 지문들은 36회 시험에서는 다시 거론되지 않는다는 거 그것만 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네요 동그라미 5번 공동 명의 1주택자 그럼 공동 집안체를 공동으로 가지고 있으면 이 경우는 어떻게 판단하냐면 각각의 주택으로 봅니다 각각의 주택이네요 그럼 각각이니까 집안체를 A라는 주택을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50%씩 공동으로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으면 갑도 집안체 을도 집안체 이렇게 따지면 1세대가 1세대 1세대 2주택이 됩니다 1세대 2주택이에요 그러면 과세 표준을 계산할 때는 과세 표준을 계산할 때는 1세대 2주택이니까 1세대 2주택이니까 각각 주택의 시가를 합산한 시가가 아니에요 여기서 시가라고 하면 돼 주택의 시가라고 하시면 안 되고 주택의 공시가격이라고 해야 돼요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이제요 11억을 빼는 게 아니라 1세대 2주택이니까 가족 중에 집이 2개니까 2개니까 여기는 9억을 공지하고 9억을 공지한 금액에 공정시장 가액비율 50이 아니라 60% 이거 틀린 게 하나 둘 세 군데나 틀렸네 참 출제전이 여러 군데 틀리게 해드렸죠 참 매너 좋으시죠 이 중에 하나만 알아도 풀 수 있게끔 해놨잖아요 그래서 공동명의 1주택자는 정부세 계산할 때는 공동명의면 각각의 주택으로 본다는 거 이걸 알아야 문제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문제 보니까 옳은 걸 찾아라 그랬죠 올바른 거 올바른 걸 찾아라 그랬으니까 정답은 3번 이렇게 될 거예요 28번 28번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이제 종합문제예요 그럼 토지는 딱 기억나죠 토지 종합합산 토지는 5억 초과 별도합산 토지는 80억 초과 봐요 종합합산은 5억 이게 뭐지 5억은 맞았는데 맞았는데 별도합산 80억 이것도 맞았는데 내가 뭘 모르고 있지 지가 이상인지 초과인지를 모르니까 이제 망설이는 거예요 이걸 일로 가야 돼 오른쪽으로 해야 되냐 왼쪽으로 이거 답이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럼 눈치가 좋은 사람이라면 5억하고 80억이 둘 다 나오면 둘 다 답이 안 된다는 거 알아야죠 옳은 걸 찾아라 했으니까 내가 알고 있는 5억 80억 둘 다 똑같으니까 분명히 답이 아니라는 거 빨리 눈치를 채서 해야 돼 그러면 5억 초과 80억 초과 이렇게 푸는 거예요 종합합산 5억 초과 별도합산은 80억 초과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이것도 기억했잖아요 토지는 반드시 종합합산과 별도합산만 대상이 되고 분리과세는 절대 안 돼요 분리과세는 안 돼요 그런데 써놨네 그럼 틀렸죠 정부세에서는 분리과세는 안 돼요 기억만 합니다 정부세는 분리과세 안 돼요 종합과 별도만 돼요 종합합산 토지에 대한 과세 표준 그러면 종합합산은 전체 금액 중에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먼저 5억을 빼고 공정시장 가액비를 여기는 100이에요 150이 아니라 100이에요 다 기억나죠 그다음 5번 볼 것도 없죠 이게 나오면 이게 나오면 무조건 답이라 했잖아요 답으로 낸다 했잖아요 안 보고 찍어버리면 돼 답이었잖아요 어떻게 푸는 거 알려져요 재산세로 이미 부과된 게 있으면 종부세 계산할 때 빼주는데 50% 범위 내에서 가감된 가감된 세율이 적용이 됐으면 적용이 됐으면 선생님 저 알아요? 뭔데요? 된 된 된 된 된 오 맞았네 된 세부담의 상한을 적용 받았어요 그러면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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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받았어요 그러면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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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맞았네 됐잖아요 문제 풀 때 강조하면서 시험 볼 때 이건 이렇게 푸세요 아무리 길어도요 된 그러면 된만 찾고 받은 그러면 받은만 찾으시면 돼요 그랬어요 이거 나오면 이거 답이라고 알려줬잖아요 답이에요 이렇게 쉽죠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라 진짜로 쉬운 건데 어렵게 접근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쉬운 건데 어렵게 접근하시면 안 돼요 왜? 알겠죠 이제 세법은 왜 메가랜드고 세법은 왜 송원세법인지 인지하시겠죠 36개 준비하신 분들 안 늦었어요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여러분도 세법 14개 15개를 다 맞을 수 있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 약속은 제가 다 듣게 해드릴 거예요 현장강의 오실 분들은 김포중앙으로 오시면 돼요 현장강의는 김포중앙 김포중앙 말로 많은데 어디 있어요 그러면 아 김포중앙은요 김포시청 사후역에 사후역에 딱 내리시면 바로 에스컬레이 타고 쭉 올라오면 그 건물 바로 6층에 있으니까요 그 건물로 오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이제 29번 취득세 취득 당시 과세표준 문제네 과세표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건물을 서로 막 교환했어요 교환 네 것하고 내 것을 교환하면 둘 중에 큰 것 둘 중에 큰 것 어 그런데 낮은 것 됐네요 큰 것 큰 금액 그런데 또 이번 출제의 의원은 매너가 진짜 좋으신 분이라고 했죠 틀리게 만드는데 하나만 틀리게 해주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를 틀리게 해놨어요 그 중에 한 군데만 찾으면 되겠고 또 여기서 시가표준액하고 시가표준액 중에서 큰 게 아니라 시가표준액이 아니라 시가인정액 시가 내가 내가 넘긴 것의 시가인정액과 내가 가져온 것 상대방한테 가져온 것의 시가인정액을 비교해가지고 서로 둘 중에 큰 금액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봐요 한 군데만 알아도 풀 수 있게 해놨잖아요 이번 출제의 의원이 진짜 세법 출제하신 매너가 좀 좋으신 분이에요 어렵게 내면서도 여러 군데를 틀리게 해가지고 그 중에 한 군데만 알아도 문제 풀 수 있도록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 드린 거예요 상속 시험에 나오면요 상속이나 증여 둘 중에 하나가 답이죠 하고 알려줬는데 진짜로 답이었네 상속은 시가표준액이에요 증여는 시가인정액이에요 상속은 시가표준액이에요 답 그냥 맞췄네 엄청 간단하잖아요 이렇게 푸시면 돼요 그다음에 대물변제 대물변제는 약간 어려워요 어렵다겠죠 대물변제는 대물변제액으로 가는데 대물변제에 추가로 지급되는 추가로 지급된 게 있으면 당연히 포함하겠죠 추가로 지급된 게 있으니까 그 금액을 포함해가지고 과세표준을 잡아주시겠죠 법인이 아닌 자 개인이죠 법인이 아닌 자 해보니까요 법인이 아닌 자가 건물을 건축해서 가격을 확인할 수 없어요 확인할 수 없어요 그럼 문제 풀 때 이렇게 강조했죠 확인할 수 없어요 절대로 확인할 수 없어요 그러면 무조건 시가인정액 안 돼 시가인정액 안 돼 확인할 수 없으면 무조건 시가표준액 확인할 수 없으면 무조건 시가표준액으로 아니 선생님 강조한 게 다 나와버렸네요 그러니까 제 말만 믿으시라니까요 제 말만 믿으시면 36개 시험도 여러분도 대박나게 해드린다니까요 그러니까 대박나게 해드릴 테니까 반드시 실강은 김포학원으로 김포중앙학원으로 오시면 돼요 동영상은 메가랜드 하시죠 세법의 동영상 강의는 메가랜드 법인이 아닌 자 또 개인들이 법인이 아닌 자가 지급한 중계보수 아 이거 중계보수요 원래 중계보수는 과세표준에 들어가는 건데요 법인이 아니면 안 돼요 법인이 아니면 안 되죠 법인이 아닌 자가 법인이 아닌 자가 부담한 중계보수는 과세표준 계산에서 제외 이거 제외되는 거 딱 3개 있다 했잖아요 그 3개만 구분하면 되니까 요 셋 중에 하나만 답으로 나오니까 요것만 보세요 나머지 9개 다 볼 필요 없이 딱 3개만 공부하세요 그랬는데 진짜로 나와버렸네 아 이거 진짜 문제가 어려운 것처럼 보였는데 어렵지 않은 거예요 어렵지 않다는 걸 지금 느끼셔야 돼요 요 문제가 30번 문제는 치득세 문제인데 진짜 쉬웠던 거 제가 강조할 때 우리나라 정부에게 우리나라 정부에게 세금을 물리면 우리도 그 정부에게는 세금을 당연히 물린다 네가 때려 네가 나를 때려 나도 때려버린다 그랬잖아요 네가 때리면 나도 때린다 그런데 먼저 우리는 때리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먼저는 안 때리는데 외국 정부가 우리 정부에게 먼저 세금을 물리면 우리도 그 정부에게는 세금 물립니다 안 나올 것 같지만 진짜로 샘에 많이 나오죠 하고 알려줬잖아요 그런데 나왔잖아요 두 번째 지목을 변경하면 의제치득에서는 나올 수 있는 게 토지 지목변경과 과점조주 두 개밖에 없는데 매년 나와요 매년 나왔잖아요 토지의 지목을 변경했을 때는 뒤에 가액 가액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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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가만 찾으면 되죠 지목을 변경하면 증가되면 가액 증가에 대해서만 세금을 물리겠습니다 국가의 기소 자 기부채나 국가에게 기부채나 보면 비과세인데 단 뭔가를 받으면 뭔가를 받으면 받았죠 받으면 과세합니다 틀렸네요 이렇게 쉽게 낸 거예요 받았으면 세금 내고 안 받았으면 안 내는 거고 받았으면 내고 안 받았으면 안 내는 거고 그 다음 질문 임시 임시 나오면 무조건 1년만 생각하세요 1년을 초과했으면 세금 내야 됩니다 임시 1년 임시 1년 1년 넣으면 세금 안 넣으면 세금 안 내 그 다음에 주택조합과 조합원 간의 거래 분명히 위수탁 관계에서는 조합과 조합원과 조합과 비조합원의 거래 여기만 시험에 나오니까 여지문만 보세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여지문만 보세요 조합이 조합원 간의 거래했을 때는 당연히 취득세를 부과하겠습니다 끝났죠 진짜 쉽네요 취득세 세율 문제 취득세 세율 문제 암기 안 하면 안 돼요 암기 안 하면 절대로 못 풀어요 분명히 강조했잖아요 세율 문제는 암기만 하면 거저먹는 문제다 거저먹으니까 그냥 암기만 하면 돼요 상속으로 농지를 농지를 상속이면 2.3% 법인 합병 이번에 법이 개정돼가지고 법인 합병은 반드시 나올 거예요 남았네 법인이 합병돼가지고 합병했을 때는 유상 승계 취득의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농지 이외 농지가 아닌 것을 유상으로 취득했을 때는 4% 공유물을 분할했을 때는 2.3% 매매 유상이네요 농지가 아닌 것을 똑같네요 농지가 아닌 것을 매매 농지가 아닌 것을 법인 합병 똑같네요 농지 이외 농지 이외의 토지를 매매로 취득했으니까 여기는 1,000분의 40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 답을 옳은 걸 찾아라 그랬네요 옳은 걸 찾아라 그랬네요 그러면 기역 니은 기역 니은 이렇게 문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제가 알려드린 게 무엇까지 알려드렸냐면 이번에 취득세 세율 문제는 박스로 낼 거예요 박스 문제로 내는데 한 3개에서 4개 정도 자료를 주고 박스 문제 낼 거예요 박스 문제 냈잖아요 똑같이 냈네요 선생님 대박이시네요 그러니까 저만 믿으시라고 했잖아요 저만 믿으시면 세법은 모든 게 해결이 된다는 거 출제 유행을 출제 유행이 출제할 수 있는 유형까지도 분석해드린다는 거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32번 사업소득에 대한 설명 자 1번 1번은 우리 세금을 낼 때 결손금이 발생하거나 세금 낼 게 없어 세금 낼 게 없더라도 세금 신고는 하셔야죠 언제요 소득세는 다음 년도 5월달에 하셔야죠 다음 년도 5월달에 신고를 하시는데 단 소득세에서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여기서 분리과세라는 것은 주택에 대한 임대소득이 연간 2천만 원 이하가 되더라도 2천만 원 이하가 돼서 분리과세가 되더라도 세금 신고는 하셔야 돼요 세금 신고는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분리과세를 하면 세금 신고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마지막까지 강조했던 게 분리과세를 했을 때는 세율이 몇 프로로 세금을 낼까요? 이렇게 계속 강조해 드렸잖아요 분리과세 할 때 세율은 14%예요 그런데 그 퍼센트까지 안 냈잖아요 만약에 저같았으면 퍼센트를 냈을 거예요 그러면 엄청 어려워져버리죠 그래서 세금 신고는 1년치를 묶어서 아무리 적은 돈이 나와도 1년치를 묶어서 다음 년도 5월달에 신고해야 돼요 옳은 걸 찾으라고 했으니까 바로 답이 1번이네 어려운 거 아니에요 두 번째 공장재단을 대여했네 공장재단을 대여했을 때는 부동산 임대 소득에 해당합니다 공장재단 공장을 통째로 빌려주면 이거는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입니다 결손금 문제는 사업소득 나오면 결손은 절대 빠지 않아요 무조건 나와요 무조건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앞에서 이것 보고 풀었다는 큰일 나요 앞에만 보지 마시고 뒤에 뭐라고 돼 있는가를 꼭 보세요 여기를 꼭 보셔야 돼요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제외했네요 그러면 주거용이 아니라 상가네요 상가니까 결손은 공지하지 못합니다 주택에서 발생한 결손은 공지하지만 상가에서 발생한 결손은 공지 안 돼요 기억나죠? 선생님 인정합니다 선생님이 말했던 대로 그대로 나왔네요 공익사 이거 나온다 했잖아요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설정 대여 설정이나 대여는 똑같은 거요 지역권이나 지상권을 대여하고 받는 것은 원래는 사업소득인데 공익사업하고 관련이 되어 있으면 그때는 기타소득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부동산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바뀌겠습니다 올해 시험에 나올 수 있는데 공익사업과 관련된 것만 이것만 시험에 나오니까 다른 건 다 보지 마시고요 이거 하나만 딱 공부하세요 하나만 했는데 하나만 했으니까 맞았네 시험 범위를 줄어드립니다 제가 강의할 때 시간을 조금 길게 한다고 뭐라고 하는데 그런데 실제로는 그걸 필요 없는 걸 다 가지를 쳐드리는 거예요 딱 필요한 것만 골라내시라는 이야기예요 부동산 임대에서 발생한 소득과 사업소득 중에는 사업소득에는 부동산에서 발생한 소득과 부동산 이외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두 개가 구성된 걸 그 두 개를 구분 표시하셔야 돼요 구분하지 않고 해계 처리하는 게 아니라 구분하여 해계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소득하고 부동산 이외에서 발생한 소득은 서로 통제, 통산이 안 돼요 서로 통산할 수 없기 때문에 부동산 소득과 부동산 이외 소득을 서로 구분하여 표시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33번 이것도 난이도 하의 문제예요 재산세 관제 납세 문제, 재산세 납세 문제 재산세 납세 문제는 무조건 기본이라고 했잖아요 단독으로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고 종중, 종중 거예요 그런데 개인 명의로 등재돼 있네 개인 명의로 등재돼 가지고 이거 종중 거라는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어요 종중 거라는 사실을 신고 안 했는데 정부가 어떻게 종중이라는 걸 안 돼요? 모르죠 그냥 거저 주는 문제죠 이거는 모르니까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겠습니다 상속이라는 지문이 딱 나왔을 때는 먼저 순서, 상속 나오면 순서 등기 됐는가를 확인하시고 안 됐네, 등기가 안 됐네 그다음에 신고를 찾고 신고도 안 됐네 그럼 등기도 안 되고 신고도 안 됐으면 주된 상속인으로 가야죠 주된 상속자로 여기서 주된 상속자는 지분이 제일 많은 사람이에요 지분이 많은 사람이 없으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 그러면 나이가 많은 연장자로 가셔야죠 이렇게 가는 거죠 3번, 3번은 채비지나 보리지로 정한 경우는 사업 시행자로 갑니다 4번은 시험에 나오면 반드시 나온다 했잖아요 개정됐으니까 최근에 개정된 지문이니까 나온다 했잖아요 그거 나왔네요 파산재단에 속한 지금 파산 신청을 하고 파산재단에서 들고 있는 파산 신청한 사람의 재산에 대해서는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시면 되겠죠 국가 등과 연부 매매 계약을 체결하여 무상, 무상으로 쓰고 있으면 무상으로 쓰고 있는 네가 좀 세금 내셔야지 그래서 무상으로 쓴 매수 계약자 시험 볼 때 얘기를 매 도로 바꾸치게 버리니까 그런 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그랬잖아요 시험 볼 때 우리가 주의해서 아야 될 거 다 기억해요 다 나죠 이건 아주 쉬운 문제였어요 이제 물납 물납의 문제 올해 시험에 35회 시험에서는 물납은 반드시 나와요 반드시 나오니까 이것만 기억하세요 물납이 나오면요 무조건 천만 원 초과를 먼저 보세요 천만 원 초과를 먼저 보시고 천만 원 초과가 눈에 들어오면 관할 내의 부동산인가 아닌가를 찾으세요 관할 구역에 있는 부동산인가를 찾으시고 여기까지 찾았으면 내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은 납부기 한 10일 전까지 신청하고 혹시라도 불허가 통지가 나오면 허가를 안 해준다면 다시 재신청할 수 있어요 재신청은 불허가 통지 받은 날로부터 10일 안에 다른 부동산으로 재신청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 물납 부동산에 평가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물납 부동산의 가격은 어느 날의 가격으로 평가를 해야 돼요 그랬더니 가격은 6월 1일 현재 가격이죠 과세 기준일 현재 가격으로 평가합니다 물납 허가일 현재가 아니라 과세 기준일 현재예요 그 다음에 올라가서 봐야죠 박스 문제는 반드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옳은 걸 찾아라 그랬으니까 기역, 니은, 기역하고 니은 이 두 개가 올바르게 씁니다 그러면 3번 이게 답이 되는 거죠 문제가 딱 나온다 하는 거 그거 집중 공략하시면 돼요 시험에 안 나오는데 대립답하고 있어봤자 도움 안 돼요 시험은 딱 나올 수 있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 범위만 집중 공략해버리시면 반드시 문제를 간단하게 어떻게 공부를 조금 해가지고 바로 합격할 수 있어요 조금 해서 바로 합격할 수 있다니까요 불안하잖아요 안 불안해요 저만 믿으시면 돼요 35번 재산세 이거 일본 지문은 매년 나온 지문이라고 있잖아요 특별시 주거지역에 있는 공장용 건물 일반적인 공장은 0.25%를 적용하지만 도시에 주거지역에 있는 공장용 건물은 여기에 두 배를 더 높게 물려서 0.5%로 가는데 이런 세율을 비례세율이라고 합니다 초가 누진 세율이 아니라 비례세율입니다 강의하면서 이런 말을 했잖아요 건축물은 무조건 비례세율이에요 건축물은 초가 누진 세율 절대 안 돼요 건축물은 초가 누진 세율 안 돼 건축물은 무조건 비례세율이에요 이렇게 했잖아요 수탁자 또 났네요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은 신탁재산의 수탁자 그럼 들고 있는 사람은 이건 내 거 아니에요 이건 내 거 아니라니까요 내 거 아니라 위탁자 물건이에요 위탁자라는 사실을 수탁자가 과세 기준일로부터 15일 안에 신고를 해줘야 돼 15일 이내에 신고를 해줘야 돼 신고를 해야 돼 오 맞았네 그래서 계속 수업 시간에 제가 이 15일을 암기를 못 하시니까 계속 계속 암기해가지고 내 것이 아니라니까요 이건 내 거 아니에요 내 거 아니라는 것은 과세 기줄로부터 15일 이것도 최근 3, 4년 전에 개정된 내용이에요 개정이 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 개정된 내용을 반영해서 또 문제가 출제됐네요 이제 주택에 3번은 시험에 나올 때마다 나온 지문이라고 했어요 나올 때마다 나와요 이게 뭐냐면 이게 주택이에요 이렇게 생긴 게 이렇게 주택이라고 봐요 그런데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요 위에 소유자가 다르네 그러면 건물 주인은 갑이에요 그런데 땅 주인은 을이에요 소유자가 달라 이렇게 소유자가 달라도 주택에 대한 세금을 계산할 때는 건물에 대한 가격과 건물 가격과 토지 가격을 두 개를 합산해 두 개를 더해 더해가지고 여기에 주택의 세율을 곱하기 해서 세액을 계산합니다 그럼 토지와 건물의 가격을 소유자별로 구분하는 게 이거 틀렸네요 가격을 합산해가지고 합산하는데 주택별로 합산해가지고 주택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두 개를 합산해가지고 주택의 세율을 적용하시겠습니다 소유자가 달라도 건물과 토지의 가격을 합해가지고 주택의 세율을 적용하시겠습니다 이렇게 나올 때마다 소유자로 나온다 했잖아요 나온다고 어떻게 지문을 바꾼다고까지 알려드렸잖아요 이거 4번은 작년에 시험에 나왔던 지문을 또 활용했네요 작년에 이게 정답이었어 근데 올해는 정답 아니죠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20만 원 이하가 되면 9월 달에 한꺼번에 징수하는 게 아니라 7월 16일에서 7월 31일에 한꺼번에 징수하겠습니다 20만 원도 안 되면 주택에 대한 세금이 20만 원도 안 되면 7월 달에 한 번에 징수해버리겠습니다 과세 대상에 누락 누락됐으면 정부가 정부가 세금 안 받는 게 아니라 받는다 했죠 5년 동안 조사해가지고 누락된 게 있으면 다시 한 번 고지서를 보냈더라도 5년 동안 다시 조사해가지고 누락된 게 있으면 다시 수시로 부과할 수 있어요 없는 게 아니라 있어요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여기서 옳은 걸 찾아라 그랬으니까 정답은 2번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36번 문제 오! 보는 순간 기겁을 하죠 지문이 이렇게 길어 지문이 길어도 다 볼 필요 없다 했잖아요 어떤 게 뭐만 보라겠는 거죠 토지 양도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라 그러면 직계 전속인 갑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아 을은 직계 전속으로부터 오! 직계 전속으로부터 그랬네요 자 그럼 이제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증여를 하고 증여를 받은 을이 모르는 병에게 양도를 했습니다 됐어 이제 그런데 갑하고 을은 직계 좀비 속이네 그럼 부모와 자녀가 아니네 부모와 자녀가 아니니까 아무리 부모가 이상한 사람이어도 우리는 인정하고 산다 했잖아요 증여 인정 이 증여를 인정한다 그러면 증여를 인정하니까 취득 가격은 증여를 인정을 했더라도 증여를 인정했더라도 취득 가격은 증여자의 증여자의 취득 당시 가격으로 갑니다 증여자의 취득 당시 가격으로 갑니다 그러면 증여자가 이제 취득했을 때요 증여자 갑은 갑이 증여자니까 갑은 옛날에 3억 원에 취득했네 그럼 3억 원에 취득했으니까 취득 가격은 6억이 아니라 3억이네 그럼 1번 탈락 자 2번 자본적 지출은 이번에 법 개정됐다겠죠 자본적 지출은 개정됐으니까 반드시 문제가 출제돼요 을이 지출한 자본적 지출과 갑이 지출한 자본적 지출은 모두 다 필요 경비로 인정이 돼요 그럼 5천만 원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어요 이번에 뭐 개정돼서 나온다 했잖아요 이거는 자 증여세 증여를 인정했으니까 증여세를 먼저 내고 먼저 냈던 증여세는 필요 경비로 산입 필요 경비에 산입합니다 오 맞았네 증여세 상당액은 필요 경비에 산입합니다 자 보유기간 보유기간은 무조건 증여자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갑니다 그러면 을이 취득했을 때가 아니라 갑이라고 해야죠 갑이 취득했을 때부터 을이 양도했을 때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증여 인정 증여 인정 그러면 증여한 사람에게는 연대납세험은 없어요 연대책임은 없어요 자 그럼 정답은 3번 이렇게 찾으시면 되죠 그래서 지문이 길다고 어려울까 하나도 없어요 밑에 하나도 안 읽어봤잖아요 읽을 거 없어요 밑에 지문 괜히 있고 있으면 시간만 낭비죠 딱 필요한 건 이거 누가 누구에게 증여했는가 누가 누구에게 증여해가지고 증여받은 날로부터 10년 안에 팔아먹었는가 10년이 넘어서 팔았는가 이것만 분석하시면 되십니다 이야 진짜 쉽네요 네 쉬워요 세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세법은 할만합니다 세법은 쉽습니다 누구하고 함께하며 메가랜드의 송원세법과 함께하시고 김포중앙에서 실강으로 들으신다면 여러분은 세법 어렵지 않습니다 진짜로 쉬우니까 세법 쉽게 해결하시기 바라네요 37번 이거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골라라 이거는 꼼수를 좀 쓴 거예요 이 추권은 원래 이 추권은 양도소득세 대상인데 별도로 평가하여 신고하면 별도로 평가하여 신고하면 기타소득으로 바뀌는 거예요 별도로 평가해서 신고하면 기타소득으로 바뀌는데 별도로 평가하여 신고하지 않았어요 않았으니까 바로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조합원 입주권도 양도소득세 대상이고요 지역권은 안 돼요 그러면 디귿 들어간 것만 탈락시키면 되겠죠 그러면 2번과 3번 중에 하나인데 기억이 신고하지 않았으니까 기억도 들어가야죠 그럼 니은 들어가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한 권리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니까 이게 답이 되죠 1번을 기억권을 못 찾으시면 잘못하면 답을 2번에다 찍을 수도 있어요 이건 조금만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수업시간에 다 강조하잖아요 2주권은 별도로 평가했냐 별도로 평가하지 않았냐에 따라서 양도소득이 될 수도 있고 기타소득이 될 수도 있으니까 양도냐 기타냐 나눌 때는 별도로 평가했냐 신고했냐 안했냐 이걸로 따지시면 됩니다 이렇게 강조를 해드린 부분이에요 그럼 정답은 3번이에요 그다음에 38번 같은 경우는 양도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거 부담부 증여 부담부 증여는 매년 시험에 나와요 하고 알려줬잖아요 부담부 증여는 어디선간 몰라도 부담부 증여는 매년 시험에 나오니까 부담부 증여의 질문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증여이기 때문에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아니라 여기는 3개월로 갑니다 매매계약서에 거래가액을 실지가액과 다르게 적었다 그럼 허위 표시했을 때 허위로 표시했을 때는 뭐 지문 아 길어 다 필요 없어 지문 다 필요 없고 허위로 표시했을 때는 끝에 가서 적은 것을 뺀다 적은 거 큰 게 아니라 적은 거 뺀다 다 읽을 필요 없죠 중간에 것은 허위로 표시했을 때는 끝에 가서 적은 거 뺀다 적은 거 뺀다 뭔 거 뺀지는 몰라도 적은 거 뺀다 그러면 땡 맞았죠 적은 걸 빼야지 큰 걸 빼버리시면 안 되죠 사업상 형편 우리 중간에 비과세에서 보유기관이나 거주기관을 불문하고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사업상 형편은 절대로 안 된다겠네요 사업상 형편은 안 돼요 그럼 뭔만 된다겠는가 보죠 근무상의 형편만 됩니다 직장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간 것은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이 되지만 사업체 안 된다 그랬어요 또 한 가지 또 이번 출제위험 매너 좋다겠죠 사업상 형편 틀리게 해놨죠 그다음에 또 6개월간 거주 틀렸죠 1년 이상을 거주해야 되는데 1년 이상을 거주해야만 보유기관 거주기관 묻지 말고 비과세택을 받을 수 있고 앞에 근무상 사업상 아니에요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내가 양도하고자 하는 이 집에서 1년 이상을 거주하고 이사를 가셔야만 보유기관 거주기관 묻지 말고 비과세택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땅 팔아서 손해본 게 있으면 전세권에서 이익 번거라고 양도 차선 문제는 올해는 반드시 나와요 꽃게가 해놓으셔야 돼요 토지하고 전세권은 같은 종류이기 때문에 공제할 수 있어요 종류가 같으면 공제할 수 있어요 종류가 다르면 안 돼요 상속을 받은 주택과 일반 주택을 동시에 가지고 있을 때는 상속받은 집을 먼저 팔아버리면 상속받은 집을 먼저 팔아버리면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걸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주택 중에서 이 주택 중에서 1주택을 양도한 걸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가면 돼요 상속받은 집을 먼저 팔아버리면 상속을 먼저 팔아버리면 비과세택 안 돼요 상속을 먼저 팔면 절대 비과세 안 돼요 일반 집을 먼저 팔아야 1주택으로 봐서 비과세 요건을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4번 이렇게 됐어요 39번 문제로 가보죠 국외 자산 양도 이거 나온다고 예측했잖아요 우리 국외 자산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가능한데 장기부의 특별공제는 받을 수 없어요 맞았네요 두 번째 국외 부동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차선은 외국의 부동산을 팔아가지고 손해본 것은 우리나라에서 국내 부동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통산할 수 있나요? 그러면 외국과다 우리나라 것은 택도 없죠 외국과다 우리나라 것은 외국에 있는 물건끼리는 통산할 수 있고 외국과다 우리나라 것은 통산할 수가 없습니다 2번 틀렸네요 시험보기 바로 전날 바로 알려드렸는데 제가 이 지문을 시험보기 전날 아마 오후 5시에서 5시 반 사이에 알려드렸을 거예요 한 6시 정도 가까이 돼서 알려드렸겠네요 왜냐하면 양도소득 지문이 좀 뒤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거 끝날 때쯤에서 우리가 지문 읽어주는 남자 메가랜드에 지문 읽어주는 남자가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제가 마지막 지문 마지막 해석 다 끝내고 이 지문 추가로 하나 기억하세요 이 지문 기억하시면 시험볼 때 도움될 거예요 했는데 진짜로 시험 문제가 있었잖아요 생상도 못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제가 그 지문을 읽어줄 때는 이미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게 시험 문제로 나올 줄은 생각지도 못했거든요 어느 누구 하나 짚어내지 못한 걸 제가 짚었다는 이야기예요 외국에 있는 물건하고 우리나라 거하고는 퉁칠 수 없다는 거 대단하죠 그래서 여러분은 메가랜드 송은세법과 같이 하셔야 36회도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을 거라는 거 국외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임차권은 외국에 있는 부동산 임차권을 양도했을 때는 외국 것은 등기 여부를 따지지 않아요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외국에 있는 부동산 임차권은 부동산 임차권은 등기 여부를 따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등기란 제도가 없는 나라들이 아주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등기란 제도가 없는 나라가 많다 보니까 외국에 있는 부동산 임차권은 등기 여부를 따지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푸는 거죠 4번 같은 경우는 외국에 있는 부동산을 양도할 때 순서 1번, 2번, 3번 이렇게 따지라고 했잖아요 실거래가로 계산하는 게 1번이고 실거래가 확인이 안 되면 그 당시에 현황을 반영한 시가로 가고 그래도 안 되면 우리 정부가 정하는 특별한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맞았죠? 그런데 국외 부동산은 외국에 있는 부동산은 내가 외국에 혹시 집을 가지고 있다 이 말도 했잖아요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이 외국에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그건 집이 아니에요 그건 상가예요 외국에 있는 집은 상가예요 상가이기 때문에 비과세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외국에 있는 집은 주택이 아니라 내가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제가 여기서 외국에 집을 가지고 있어도 그 집은 상가로 해서 가기 때문에 절대 비과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문제에서 틀린 걸 찾아라 그랬으니까 정답은 2번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이제 40번이 계산 문제죠 자, 계산 문제 여러분 기억난가요? 계산 문제 어떻게 풀어요? 시험보기 바로 정날 지문 읽어주는 남자에서 제가 과세표준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250만 원 뒤에 빼는 것이 나오니까 끝자리가 5라고 50이라고 돼 있는 게 답이니까 50이라고 돼 있는 것만 답으로 찍어버리세요 끝에가 50이라고 돼 있는 것만 답이니까 끝에가 50이라고 돼 있는 것만 답이니까 답으로 찍어버리세요 4번 찍었는데 맞아버렸네 선생님 어떻게 해요? 제가요? 찍었는데요 계산 문제도 맞춰버렸다니까요 선생님 말을 믿고 끝에 50만 원 있는 것만 찾았더니 그게 답이었어요 네, 맞아요 왜?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을 빼야만 과세표준을 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푸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푸는가 한번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각각 계산해봐라 그러면 양도소득의 과세 이거 뭐야 이거? 여기는 양도차손이네 가로는 손에 본 거 양도차손 그럼 양도차손이 발생하면 양도소득금액과 퉁칠 수 있어 그런데 소득금액을 구하려면 구해볼게요 여기가 빨간색의 양도차손 양도차손이면 양도소득금액이요 여기하고요 양도소득금액과 통산하는데 통산할 때는 통산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통산할 때 제1번은 통산할 때는 같은 종류 부동산은 부동산끼리 통산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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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부동산이죠 부동산끼리 통산하는데 그중에서도 제1번은 세율이 동일한 거 세율이 동일한 거에서 먼저 그러면 세율은 건물 A는 건물 A는 봤더니 보유기간이 1년 8개월이에요 등기 되고 모두 등기 됐다 했으니까 등기 되고 1년 8개월이니까 세율은 40%예요 그런데 토지 A는 4년 3개월 2년 넘었죠 2년 넘고 등기 됐으니까 4에서 6에서 45% 그다음에 여기도 3년 5개월 2년 넘었으니까 등기 되고 2년 넘었으니까 6에서 45%예요 6에서 45% 6에서 45% 이거 둘이 똑같네 세율이 같은 세율에서 먼저 통산하니까 토지 A에서 발생한 손해본 것은 토지 B에 있는 소득금액하고 퉁칠 수 있어 그러면 왜 2300이냐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빼야 되니까요 그러면 2500에다가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대략 6%로 가정하고 풀어라 그랬으니까 6%로 가정했으니까 양도 차익에다가 여기에다 곱하기 6%로 하면 그 금액이 150만 원 나와요 150만 원 나오면 2500에서 150을 빼니까 2350이죠 그럼 2350에서 토지 A에 2000만 원과 이렇게 퉁치면 돼 퉁치니까 남는 건 350이 남았네 그럼 이제 건물 건물 건물에서 양도소득금액 1500 토지 B에서 350이 남았는데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뺄 때는 어떻게 빼냐면 먼저 발생한 소득에서 250을 순차적으로 빼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여기는 3월 10일 날 양도를 했고 여기는 6월 25일 날 양도했으니까 여기가 먼저 양도했으니까 양도한 자산에서부터 순차로 빼니까 1500에서 250을 빼니까 남는 것은 1250 남았죠 그럼 250은 이미 1년 동안 250을 공제를 다 해버렸기 때문에 토지 B에서는 더 이상 공제가 안 되니까 그대로 350만 원 이렇게 남게 돼요 그래서 건물 A는 1250 건물 토지 B는 350 해서 정답은 4번 이렇게 푸시게 되는 거예요 도데요 마지막으로 점 Problem